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좋다 그럼 일단 우리가 뽑아줄게 우리가 뽑아줄게 똥손을 뽑을게요 보건 나가지고 난 이거야 뽑아봐 우와 지금 더 확률 줄었지? 12개 줄었어? 형 똥손으로 계속 잡아내자고 우리 똥손으로 아 이거 봐 아 이게 잘못이 아니야 잡아놨던 건 그냥 해 왜냐하면 지호가 헷갈려 됐다 누나 됐어 지호 누나 제발 아 진짜 제발 자 이중에다 이중에다 잠깐 나오면 이게 끝이야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누나 됐어 지호 누나 제발 아 진짜 제발 자 이중에다 이중에다 시에스타 풍습에 따라 10분 낮잠작입니다 야 이게 역전이라는 거야 야 이게 역전이라는 거야 자 너 일단 보지 마 자 너 일단 보지 마 야 대박이다 자 독일과 태국을 바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런닝마블 제작진 우승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누나 누나 오늘 누나가 다 만들었다 진짜 국내에서 즐기는 글로벌 배낭여행 런닝마블 미션 일단 꼴등한 팀에서 아싸 관광권 하나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장 금액이 적은 분이 아싸 관광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 금액을 갖고 있는 남은 돈 금액을 나 잘하는 오늘 간다 하아 씨는 이상금 500원 그리고 전선민 이광석 씨는 5000원씩 받겠습니다 됐어 어쩔 수 없어 개인적이야 가위바위보 7천원 그래 동영 만원 가위바위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큰일났다 아 기대도 안 된다 누나 네? 먹어 먹어 뭐가 맛있을까요 오빠 야 우리 돈 다 털린다 지호 생일 파티가 한다고 그냥 끝이야 동전까지 치워 짜야겠다 동전까지 치워 짜야겠다 동전까지 치워 짜야겠다